본인이 삶이 좀 평판지가 않으셨나 봐 굴곡이 조금 많은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고생이 좀 많으셨대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덕을 크게 보거나 형제 덕이 많거나 이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되는 사람이래 맞아요 그리고 또한이도 결혼을 하셨어도요 이게 온전히 자기가 또 안 와야 돼 아픔이 골고리마다 많으시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여기 사는 터전 있잖아요 여기 지금 혼자 사세요? 아니 어머니라고 근데다가 지금 이 일은 몇 살까지 가실 수 있으세요? 지금 하는 일이요? 네 그거는 정론이 없어요 계약직이다 계약직이라? 내가 몸이 아프지 않으면 70이 돼도 할 수 있는 거 이게 지금 기술적인 기술자신가요? 약간 그런 쪽이죠 근데 개인 사업자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 받는 거잖아요 받는 거잖아요 근데 대주님 다 보시게요 올해부터요 지금 석삼년이 되게 힘드셨대 지금 대주님이 지금 석삼년 동안 몇 년 상간에 되게 힘드셨대 안 힘드셨어요? 그냥 맨날 똑같이니까 모르겠어요 좀 많이 힘드셨을 거야 좀 많이 힘드셨을 거야 근데다가 또 지금 어머님 연세 어떻게 되세요? 지금 89세 이게 괜찮으세요? 건강은 아직 괜찮으신데요 건강은 하시다 그냥 본인 눈에만 그러신 거 아닐까요? 많이 기력이 많이 쇠악해지시고 식사하시고 이런 거는 괜찮으신데요 어르신 자체가 기운이 많이 딸리시고 많이 조금 힘들어하시는 게 보이시거든요 모르겠는데 신적으로 봤을 때 근데다가 나 하나 물어볼게요 관제에 있는 거 있어요? 법적으로 조금 제재 들어와 있거나 이러신 게 좀 있을까요? 대연의 생중이에요 법적으로? 그건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어요? 네 그치? 올해 11월까지면 끝나요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 대주님이 정리하는 한 해 조금 많이 올해까지 많이 힘드시고 내년까지기 조금 힘드실 거야 대주님 근데 올 동지달 지나면 그래도 조금 괜찮으신데 괜찮으신데 지금 내년까지는 조금 힘드셔도 그래도 그만고만하고 넘어가신다 그러신데 몸으로 조금 표적받으실 일이 있으셔서 병원에 갈 일이 조금 있으실 거야 좋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어디가 부러지거나 이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지 검진했는데 뭐가 혹이 나온다든지 어떤 시술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조금 나오실 거니까 술을 약간 좀 좋아하시나요? 좀 줄이셔야 될 것 같고 어떤 진단이 떨어지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서 상황이 그게 조금 무료되셔 이해하셨어요? 궁금한 거 있으실까? 궁금한 거 없는데 그냥 왔어요? 네 그러니까 얼떨결에 왔어요 얼떨결에 왔어 그러니까 점사가 안 내려지잖아 딱 기본만 딱 나오잖아 대주님 여기는요 그냥 재미삼아 오는 데가 아니에요 이 점집이라는 것은 그렇게 오시면 노하셔서 점사도 안 내려오세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이거예요 본인도 지금 그 기술을 갖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노력을 하셨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이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점사를 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여기는 장난으로 올 수 있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닌데요 정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셔야 되는데 내가 그랬잖아 본인은 부모독이 크게 없다 이해하셨어요? 장고생을 너무 계속 꾸준하게 하신 분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61세를 놓고 보면 61세가 꾸준했어요 그 다음에 여자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내 어머니 자리가 너무 크게 나한테 존재하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마마보이 아닌 내 짐스러운 짐 같은 생각도 가끔 한 번씩은 들거든요 근데 본인은 어머니를 포기를 못해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 때문이라도 본인이 가정이 있었어도 빠그라졌어야 되고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자식이 있어도요 내가 보지 못하는 아픔도 또 존재해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아닌가요? 맞아요 그 다음에 약도 조금 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굴곡이 많은 삶이기 때문에 본인이 금전도 지금 많이 메말라 있을 것이고 그러나 단지 건강 얘기를 하시는 건 뭐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타고난 그저 혈압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장 조심하셔야 되고 간 조심하셔야 돼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암자를 딸고 들어오는 집안내다 이해했죠? 그래서 석삼년 석삼년이라는 2년에서 3년 사이에 사자바람이 불면 우리 자손나비가 몸으로 표적을 천하 없이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시술이나 뭐라도 하고 지나가야 되는 수준이 맞다 그러셔 그러니까 왔으니까는 어쨌든 받으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아무 고민이 없어요 밥만 먹고 살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오셨다 그러면 그래도 오는 길에 말씀은 해드릴 테니까 듣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봬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